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네팔에서 온 포비에겐 태어나 처음 서보는 꿈의 무대입니다. 전 세계 음악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단원 모집도 특별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영상 오디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포비도 이런 과정을 거쳐 네팔 대표로 뽑히게 된 거죠. 다음 날 서울시에서 주최한 서울국제생활예술축제에 이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계시민 오케스트라도 이 축제를 기념해 창단한 것이죠. 각 나라말로 생활예술 선언문이 낭독됩니다. 인체적 실천 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뒤이어 시작된 축하공연 하루 만에 이런 화음을 만들어내다니 대단합니다. 음악 연주자들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그럼 여기 다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참가한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음악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겁니다. 매일 10시간씩 계속되는 강행군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이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대 위 리허설이 시작되자 실수를 연발합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포비도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유심히 보니 같은 파트 단원들과 활 놀림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악보에 세심하게 그려가며 연습을 했는데 저럴 땐 자신이 원망스럽죠. 마침 단원 중에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네요. 앨범은 의문이 저의 공통점점이 아니라 형은 정보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네. 너무 긴장이 났다고. 갑자기 무리에서 확 졸렸더니 지금 아프다고? 지금 안 돌아가는 것이다. 심리적인 요인일까요? 포비는 통증이 꽤 심한 모양입니다. 포비는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을까요? 공연은 이미 막이 올랐고 이들은 다음 순서. 포비의 표정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지금 연주를 벌인 재치있는 단원들 덕분에 포비도 웃음을 찾았네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꿈의 무대. 어휴, 얼마나 떨릴까요? 드디어 무대를 오릅니다. 한국에서도 처음 시도된 세계시민 오케스트라. 그 첫 연주가 시작됩니다. 장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수신한 생산이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마칩니다. 대성공입니다. 실수 없이 좋은 연주를 펼쳤네요.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졌겠죠. 마지막 곡은 우리 민유 아리랑입니다. 만난 지 5일 만에 이런 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음악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일지 모릅니다. 포비도 그런 기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포비도 그런 기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포비도 그런 기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오케스트라의 첫 도전이자 포비의 오케스트라 첫 도전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퍼포먼스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